오늘은 러블링러블링 경우는 러블링러블링 안녕하세요! 오늘의 영상은 러블링러블링 러블링러블링 해먹을때는 러블링러브 러블링러브 바삭바삭 바삭바삭 아료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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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매콤해요 너무 맛있다 초콜릿 아삭아삭 고춧가루 그리고 왜 안먹을까? 너무 맛있어요 오늘의 메뉴는 날씨가 너무 좋아요 면이 아름다운 고추 하나는 이 고추를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메뉴는 날씨가 너무 좋아요 올려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네요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